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인데요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었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하는 여정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 분량 중에 거의 뒤에 3분의 1 정도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전세계를 관장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군사도로와 바다의 길을 열어서 여행을 쉽게 만들었고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법과 힘을 발판으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했으며 효율적인 행정과 우편과 통신이 발전했습니다 건축양식과 그리고 전차경주, 황제의 화려한 궁전과 그리고 많은 그 신들의 신전 극장과 공중목욕탕 등 사회 종교 여러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발전상은 모든 나라를 흡수하는 모든 민족을 흡수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오늘도 그 유족과 문화유산은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대하고 화려하며 모든 것을 다 흡수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제국의 심장, 이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열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수없이 연결된 군사도로와 황금으로 된 이정표를 따라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건 이유는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에 자신이 공부했던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율법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를 타고 구부로 섬으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으로 출발한 것이 위대한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소와 고발을 당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소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한 부담과 압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쳤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며 격려하면서 동시에 대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굳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합니다 그 후에 로마로 가리라고 하는 뜻을 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발과 고소를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결국에 로마 군대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2년 정도 구금되었는데 그 기간에 죄수인 상태에서 로마 총독과 그리고 헤롯 야그리바 왕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자기 입장을 변론하며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로를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복음이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저도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교회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개발할 때 설계 도면을 봤을 때 그때 이미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건데 마치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사실 좀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교회 터가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떡하니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가 봐요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버스정류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줄 알았는데 버스정류장이 두 개가 있어요 몇십 미터 안에 이게 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이거 조금 걸으면 되는데 그거 불편하다고 버스정류장이 지금 두 개 생겨 있습니다 제가 재개발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을 옮겨달라고 무슨 탄원서를 넣은 것도 아닌데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 마음이 사실은 좀 속이 상하죠 저도 또 이 자리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뚜드려 맞지 않았으니까 이걸로 감사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정말 뚜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협에 처했는데 그 정도야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매복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도 한 40명 정도 조직이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도시인데요 여기 한 2년 정도 잡혀 있다가 시돈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돈에서 배를 타요 아시아로 가는 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라 항구가 나오는데 무라 혹시 보이십니까? 무라 거기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서 한 70km 더 가서 베닉스까지 가자 거기가 호텔도 좋고 뭐 여러모로 편하니까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보니까 지금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람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서 이 미친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렸지만 이미 베테랑 전문가들도 바다에 대한 이 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 자체를 상실한 채 표류합니다 이렇게 떠밀려 가다가 암초를 만나거나 바위를 만나면은 쪼개질 수밖에 없고 모래톱을 만나면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이 확실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 날 밥도 먹지 못하고 살 소망도 완전히 끊겨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떨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십니다 로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바울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이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이 감사기도 하고 빵을 떼어서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은 다 버리죠 곡물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 자체가 아프리카에서 나는 애국에서 나는 곡물들을 싣고 유럽으로 가는 그런 배였거든요 그 곡물들을 다 버려요 나중에 이제 배가 깨졌지만 저는 구조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데 이 섬 사람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그리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가이사리아에서 2년 로마로 가는 배에 항해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약 2년 정도 그러니까 합해서 5년 정도를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묶여있고 로마에 들어갔지만 가택연금 상황에서 활동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민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무리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전혀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말도 잘 지어내죠 결말은 결말인데 열려있다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송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분양은 받았는지 몇 평에 살았는지 자동차는 얼마짜리 끌고 다녔는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을 좀 알고 싶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런 기록을 전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가는 바울과 계속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에다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2년 동안 지냈다는 것을 기록할 정도로 바울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아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어디서 배를 탔고 어디를 지났을 때 바람이 순하게 불었고 어디에서 배를 갈아타고 어디서 위기를 만나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누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데 사실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재판 결과라든지 바울이 분양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바울의 신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느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이 회심했고 그리고 회심한 제자들을 통해서 보금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고 어떻게 이 보금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가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보금이 전파되고 어떻게 로마까지 어떻게 땅 끝까지 이 보금이 전해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성경은 관심 있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보금을 전해준 바울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그토록 충성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국공신 아닙니까? 1등 공신이죠 그런데 가난한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무덤도 없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그의 치부를 다 드러나게 하셨죠 그가 가늠한 사건, 그가 살인한 것 이런 모든 치부를 범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앞서 가던 남편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트럭 운전사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보 멍청아 얼간이 머저리야 쪼다야 길 좀 똑바로 보고 건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고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쪼다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쪼다 같은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는 늘 어리석은 우리는 늘 불법을 행하는 자신의 육식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기 편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을 이 복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우리 마음이 묶여 있고 때로는 우리 몸과 우리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두드려 맞고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묶여 있고 각태 연금 상황이지만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났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부활의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제국의 심장 로마까지 이르고 이제 로마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을 붙잡으셨던 베도로를 붙잡으셨던 제자들을 붙잡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이 놀라운 전망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단횡단을 하시려거든 부인이 없을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왔지만 손님처럼 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과 우리 찾는 이들에게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전수해 줄 수 있는 입금이들이 300명 정도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될 인도 퍼스트호프 병원을 통해서도 인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과 미혼모 가정과 외국인 난민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완에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처럼 사방으로 뻗은 이 군사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군대가 만든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이 귀한 미션이 우리 인생의 귀한 미션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은 사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어디다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허무하게 되고요 못 얻으면 무기력해지고 침체에 빠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삶으로 부른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봤던 가장 도전적인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배는 그러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험한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 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안전한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열정과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선한 뜻을 품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전공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대학 입시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단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배우고 전공하고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안전하게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좀 대접받고 좀 더 유명해지고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 사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보면 무슨 만사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배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그 배의 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고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당시 제국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